매도세가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섹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종목을 급작스레 교체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모멘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이제 어떤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이 어떤 주가의 시세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플랫폼 규제의 어떤 완화 부분까지 겹쳐지면서 다시 올라갈 준비를 착실하게 바닥 다지게 해나가고 있다. 오늘 모신 분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증시 이번 주도 참 다이나믹하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사람 투자자들의 마음을 쫄깃쫄깃하게 만든 한 주였는데요. 일단 한 번 한 주간의 증시 현황을 정리 한번 해보죠. 네. 일단은 뭐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실 건데 이 120주선 이번 주에도 역시나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큰 폭으로 120주선을 하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결국엔 오늘 또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종가상으로는 또 120주선에 맞춰놓고 있어요. 정말 이거 누가 짠듯이 정말 여기다가 맞춰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 120주선이라는 걸 제가 임의로 그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다 HTS에서 설정을 하시면 누구나 다 이동평균선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가 종가상으로 깨지면 정말로 이제 항상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2500대 초반이 보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길 주봉상으로 계속적으로 지지받는 모습들이 지금 벌써 1월달 올해 들어와서 세 번째 주봉인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계속 혼재가 돼 있긴 하지만 해결될 것처럼 해놓고 올렸다가 또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또 안도가 이런 식의 시장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이번 주에도 밑고리가 확대를 해보면 굉장히 길었었죠. 근데 이 밑고리를 결국에는 다 회복을 하고 종가상으로는 지금 또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좀 악랄한 그런 120주선의 조금 어떤 마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스닥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아까 코스피는 주봉상으로 세 번이었는데 코스닥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거의 다섯 번 연속으로 120주선을 테스트하면서 위로 올라갈 거냐, 밑으로 떨어질 거냐 이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게 저 밑에서 판 분들 같은 경우는 속이 엄청 상할 거예요. 끝난 줄 알고. 네, 이 자리는 파시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분들이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팔아도 120주선이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주봉상, 종가상으로 이탈을 해서 크게 빠졌을 때가 손절 타이밍이지 이게 지지를 테스트하는 구간에서는 함부로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120주선을 크게 하회하는 밑고리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반대매매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절대 레버리지로 큰 수익을 내겠다는 욕심은 버리시고 바닥이 견고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갈 준비를 하는지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또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되다 보니까 좋았다 나빴다 연속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면역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좀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럴 자리는 아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를 주식이라는 게 투자가 항상 올라가지만 않거든요. 연중으로 보더라도 진짜 대세 상승으로 올라갈 때 아니면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아요. 그만큼 내가 편하게 사실상 어떤 몸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동의는 할 수는 없고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게 투자기 때문에 좀 인내하고 이런 부분들도 점점 더 배워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로소득이 아니라 생명력을 깎아 그러면 생명 단축이 될 수도 있어요. 투자가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도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봐야겠죠. 일단은 상방이든 하방이든 아직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탐색 구간. 이게 다음 주 우리 FOMC 회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혹은 그냥 들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계속 들고 갈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대선도 끊어놨고. 일단은 어떤 걸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나쁜 업종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고 매도세가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섹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종목을 급작스레 교체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의 120주선 각각 양지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120주선을 지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120주선 지지받고 정말로 매수세가 확 들어오면서 지수가 올라온다 라고 했을 때에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관점을 생각을 하셔야지 정말로 어떤 테마주나 이런 쪽들을 하시는 분이면 아마 좀 빠르게 빠르게 트레이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고요. 정말로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셨는데 정말 지루하고 아니면 수익률이 정말 마이너스 30, 40 해서 이걸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들께 드리는 그런 조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대선 이후 아니 근데 그 대선 이후를 떠나서 일단 요즘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매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한국 시장을 파는 거 아니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리스크 혹은 위험성이 하방으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외국인의 매도 의미를 일단은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좀 수순인 것 같아요. 경기가 둔화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경기가 이제 침체 양상으로 사이클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경기도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부분들을 시간, 기간 내에서 반복을 하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경기가 하향 쪽으로 가고 있는 사이클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당연히 그러한 속에서 달러 강세 쪽이다 보니까 신흥국 같은 이머징 증시에서는 돈을 빼서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이런 부분과는 조금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을 무작정 계속적으로 판다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협상이 하려다가 또 결렬이 됐잖아요. 이런 리스크는 언제든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협상하겠다. 협상했는데 결렬됐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증시가 위아래로 또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더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2월 달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 나온 거 보면 7.9%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전월 대비에서도 0.8% 오른 수치고요.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세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어닝 쇼크 수준은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 수준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정점이 도달할 수 있는 시점이 전쟁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또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3월 달, 4월 달에는 또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은 인플레이션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럽 중앙은행에서 나온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급등 위험을 더 크게 보고서 3월 정례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기존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 하던 거를 조기 종료를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긴축 쪽으로 무게를 두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보다는 러시아 쪽과 어떤 원자력, 경제, 무역, 에너지 이런 쪽의 연관성이 훨씬 높고요. 러시아와의 교역 규모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익스포저 위험도가 더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긴축 쪽, 인플레이션을 더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큰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몇 프로 금리 이상을 할 것이냐 그거보다도 사실은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의 그 말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단 외국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불안해서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긴 해요. 일단은 좀 불안함이라는 게 항상 불확실성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투자의 포인트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일단 3월 달에는 25BP, 0.25%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예요. 7월 달까지 지금 6월 달까지 총 1% 100BP를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5월 달이나 6월 달에는 한 번은 50BP를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25BP로 살짝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상황 보고 그거에 맞춰서 한 번에 50BP 인상하는 빅스텝을 갑자기 밟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0.25% 한다 해도 이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뭐 진짜 그 다음번 2차에서는 0.5가 되든 1이 됐든 뭔가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걱정 그 다음에 문제는 그거보다 금리보다 금리가 얼마가 오르든 그걸 상세시켜주는 기업 성장이 있을 것이냐 실적 성장이 그런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1월 1분기 실적 발표하는 4월 이게 정말 지표로서 경기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 이게 엄청난 충격이 오지 않겠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저는 시장에 조금 선반영은 돼 있다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스몰 스텝으로 0.25% 인상한 이후에 아마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인플레이션 척도를 보고서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저는 일단은 50BP 5월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쉽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높은데 문제는 경기가 둔화되는 지표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 하향 사이클에서 과연 연준이 50BP의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한 번에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확신을 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취해야 될 제스처는 그거라고 봐요. 저는 25BP 인상 이후에는 일단 성장을 전체 시장에서 모든 기업들이 다 성장을 금리 인상 이겨내면서 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업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 포인트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어렵죠. 어려운 거란 말이죠.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정유주가 확 뛰기도 했고 신재생 에너지가 또 뛰기도 했잖아요. 이런 거에서 찾아야 되나 지정학적 이슈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아 글쎄요. 일단은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항상 말씀드려왔지만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모멘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제 어떤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이 어떤 주가의 시세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외국인 또는 기관 당연히 이제 매수 여력이나 현금 보유 여력은 외국인들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 그보다 이제 조금 더 탄력적이고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기관 쪽에서 투신이나 이런 쪽들이 단기간에 사면서 급격한 각도로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 볼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조금 외국인들이 한번 매수하는 종목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들어온 거 이거 전부 다 화면이 찾아보면 다 있으세요. 저는 이제 교보증권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HTS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외국인 기관의 연속 매매 상위 종목들 이런 거 찾는 화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검색해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콜센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일단 화면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요. 이게 외국인 기관에 동시 순매수 종목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기관에 연속 순매수라는 또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전체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 동시 순매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종목들이 작은 것들도 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연속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삼양통상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워낙에 시총이 작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우선주라던가 종목 작은 것들은 조금 제가 건너뛰도록 하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YG엔터라는 종목이 눈에 띄죠. 이게 지금 오늘도 1.94%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연속으로 10일 동안 매수를 했단 말이죠. 외인 순매수 금액이 지금 한 15억 정도? 네 15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투자 동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오늘만이에요. 그러니까 15억 그래도 1일 매수 금액으로 15억이면 크진 않은데 크진 않은데 중소형주니까 네 크진 않은데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주가의 최근에 흐름이 왜 좋은지가 딱 나오게 되죠. 개인들이 자 보시게 되면은 계속 팔고 있어요. 이걸 누가 받느냐 외국인들과 기관이 양매수로 받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여기 보시면 투신 제가 말씀드렸던 삼글이 조합이 가장 강한 게 어디였죠? 외국인 투신 사무번드 이쪽에서 사면은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개인들이 그 물량을 팔고 있고 이쪽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YG 엔터 쪽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수급이 계속 된다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정고점입니다. 7만 한 2천 원 부근까지는 저는 무리 없이 올라간다고 보고요. 거기에서도 수급이 좋고 예전에 단순 엔터가 아니고 NFT라던가 메타버스 이런 쪽의 플랫폼을 인정해준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돼서 오프라인 콘서트까지도 점점 활발하게 지금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냥 사상 최고가 넘길 수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만큼 수급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엔터주는 조금 이따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런 분위기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라는 강력한 쪽에서 수급을 밀어넣으면서 주가가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쪽으로는 이제 어떤 펩트론 같은 종목들 뭐 제약 쪽이죠. 최근에 제약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9일 연속으로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양은 조금 작은 편입니다. 조금 의미 있게 들어오는 게 그 밑에 CIS라는 종목이에요. 2차전지 관련된 이제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장비주인데 이쪽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2월 24일부터죠. 화면 보시면 2월 24일 17억 시작해서 계속 거의 10억대 이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은 거의 개입을 안 하는데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은 사는데 다른 개인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종목 가지고 있던 걸 팔아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개인들과 항상 반대로 움직이면서 외국인과 기관 같은 생각으로 움직이셔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전지 별로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수가 붙으면서 이거는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급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2차전지 섹터가 전체가 다 좋은 건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외국인 기관들은 매수하면서 올리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인이 사주고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 꼭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꼭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서도 조금 더 가파른 각도로 올라갈 것들 시장 대비해서도 이런 거 찾으신다고 하면 외국인 플러스 아까 3그림에서 말씀드렸죠. 투신 그리고 3호 펀드까지 같이 붙어 있으면 정말로 강하게 아까 엔터주처럼 각도를 정말 기울기 가파르게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대선 이후에 확 떴잖아요. 온라인 플랫폼법이 상당히 규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바뀌는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다시 또 밀리 약부합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 좀 긍정적으로 보고 보유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해도 될까요? 당연히 보유는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그때 지수랑 같이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좀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카카오하고 네이버 120전 역시 지수하고 똑같다. 여기에서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거든요. 카카오 보세요. 주봉상으로 정확하게 1월 마지막 주였죠? 지지받고 또 올라서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분을 조금 줄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조금 힘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건 이런 종목들이 120주선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분명히 살자리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건 카카오라는 플랫폼은 정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이 사업군들을 다 펼쳐놓고 솔직히 그쪽 안으로 들어왔던 사업자들도 제가 봤을 때 손해는 안 봤어요. 근데 이거를 대선이라는 이슈에 이용을 하면서 골목상권 침해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지 솔직히 수수료 낼 거 내고 다 했다가 하더라도 그만큼 더 많은 매출을 분명히 올렸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들을 결국에는 규제 규제 얘기 나오지만 실사용자와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 플랫폼 안에 모두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안에 묶어놓고 다변화시키면서 매출을 계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는 당연히 저는 밸류를 높게 줘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규제 이슈는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는 뭐 카카오 같은 것들 차트 굉장히 예쁘게 지지 받았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는 카카오보다 강하게 올라오진 못하지만 이 120주선을 역시나 크게 깨지 않아요. 지수랑 똑같죠. 밑으로 밑골이 달지만 주중으로는 결국 종가상으로는 120주선에 맞춰놓고 끝낸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지점을 깨지 않기 위한 누군가의 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급만 정말 강하게 붙어주면서 돌아서준다고 하면 플랫폼 규제의 어떤 완화 부분까지 겹쳐지면서 다시 올라갈 준비를 착실하게 바닥다지게 해나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유자 영역에서는 당연히 그냥 가지고 홀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관점이라고 하시면 아직까지는 수급이 조금 불안해요. 보시게 되면 이 밑에서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그래도 떨어질 때 대비해서는 이 정도 구간이었는데 조금씩 거래량이 강화되는 모습들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도 매수가 조금 들쑥날쑥해요. 120주선 닿았을 때는 한 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가 또 올라가는 구간에서 살짝 줄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이버가 8% 넘게 올랐어요. 물론 이제 플랫폼 규제에 이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외국인들이 900억을 샀거든요. 오랜만에. 그리고 기관도 530억을 전부 다 샀죠. 연기금 하나 빼고 모든 기관이 다 붙은 거예요. 아까 기관 중에서도 세 곳의 기관이 샀을 때가 확률이 높다. 어디 어디였죠? 외국인 하나하고 이제 삼크리메스라고 부르는데 외국인 하나 거기다가 투신 삼옥번드. 어제 보시면 외국인이 900억 투신이 100억 넘게 샀고요. 삼옥번드도 100억 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무거운 종목이 15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의 9%에 달하는 상승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거기다 카카오도 똑같아요. 보시면 어제 수급이 더 많이 샀죠. 외국인이 1400억을 샀어요. 이 종목을 그리고 기관도 620억 샀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평소 없던 거래량이 나와버렸죠. 570만 주가 터지면서 굉장히 2월 11일 이후로 최대 거래량 터지면서 오늘도 일단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제가 가집게 보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보시면 수급이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제 샀던 거에 비하면 연속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물량을 밀어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협상 결렬 이런 부분의 변동성도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 따지기 개념으로 이런 120주선에서 전부 다 내가 가진 돈 100%를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한 20% 정도 매수를 해보고 기다려보는 거죠. 그래서 좀 괜찮게 올라가고 수급이 연속적으로 붙는다고 하면 오히려 아래쪽으로 물타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수급 보시면서 위쪽으로 불타기 하셔야 되는 경우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불타기라는 용어가 여기에 딱 맞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하고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할 때 저항선 지지 받으면서 올라갈 때 그때 오히려 불타기를 하자. 그럼요. 지금이 아니라 평단을 낮추면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평단을 조금 더 높인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네.